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믿음이란 답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어떤 상태, 모습, 수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번은 기도해보기도 해봤고 그렇게 살리라 결단도 해봤는데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뒤로 태보하는 것만 같은 이 반복되는 삶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받고 결단한 기도 제목을 내년 여름 수련회에 똑같이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될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목적, 그 상태, 그 답만 달랑 얻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그냥 한순간에 바뀌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 없이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 과정이 없이 딱 그것이 이루어지고 답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답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과 실력 또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그 전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의 회심과 변화를 얘기할 때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명은 급진적 회심을 한 사도바울이고 하나는 점진적 회심을 한 베드로입니다. 모태신앙 계십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 이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변하는 게 늦어요.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뜨거워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죠. 모태신앙들은.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태신앙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바울이 바울이 이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단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사도바울의 급진적 회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급진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경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9장 19절 상반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월이 담의 색이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함께 며칠 있을 새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3년 이상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사도바울이 예수의 제자들과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자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그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매일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련회 한 번 가서 끝장을 내야지 이번에 끝판 은혜 받아야지 뭔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오지만 수련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넘쳤던 수련회장을 떠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루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 쌓이고 쌓여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과정의 삶을 들여야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터리, 여러분들의 핸드폰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충전받았으면 쓰이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서 충전되었습니까? 그걸로 아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은혜 받은 바 깨달은 바 감동대로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과정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영화 최근에 보신 분 계시니까 한산 보신 분 한산 이거밖에 안 돼요? 헌트 보신 분? 문화생활 좀 좀 할고 사세요. 뭐 하고 사십니까? 영화도 좀 보면서 이래서 빨리 우리 안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야 돼. 이게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영화 보기 싫어도 영화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상영화했던 영화 중에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아세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보신 분? 오 별로 없으시구나.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면 탈북한 수학 천재자가 이 대한민국의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고등학생을 만나서 벌어지는 어떤 휴먼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수학의 답, 수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 불 꺼주시고 한번 그 영화의 일부분 잠깐만 봐볼게요. 영화의 일부분 잠깐만 봐보겠습니다. 일없다. 풀러. 이거를 무식하게 일일이 다 더해서 풀란 건 아닐 거잖아요. 왜 아니네. 네? 이걸 다 더하라고요? 딴근이지. 문제 직거래를 원하는 선생님.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푸는 게 답이 된다는데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한 지우. 자, 여기. 이게 뭘 푸는 것 같네. 루트 2? 루트 2를 소수자 말해 38짜리까지 손으로 계산한 거요. 그냥 루트 2라고 쓰면 되지. 뭐하러 굳이 이걸. 변태다, 변태. 이 변태가 바로 게오르크 프리드리 베른하르트 리만동지야. 그 리만 가사를 할 때 리만요? 최고의 수학자를 존경받는 그 리만동지가 어째서는 1.41421356 점심쯤 그런 한심한 계산을 했냐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공식 한 줄 딸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과 배푸대기!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리듬도 과정이 필요하지만 관계도 마찬가지죠.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지고 친해지면서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니까 사랑하고 저는 우리의 오늘의 수련회가 살을 부대끼었고 서로 친해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란 주제로 우리가 모이고 또 하나 되고 분명 살을 부대끼고 친해지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결국 제가 이 폐의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이제 수련회 끝났다고 지나가서 어색하고 뻘쭘하게 또 지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도 교회에서 더욱더 친해지시고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간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과정을 데리고 세워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암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세상의 수많은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부대끼며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청년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청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년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될 청년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